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2년 2의 4과목입니다 여기서 같이 유지보수 공사관리 이 과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 61번요 배수배관 막혔을 때 점검수리 청소구 설치하는데 필요장소에 적절치 않은 것은 수평배관과 배수수평분기점의 설치 45도 이상 각도방향 길이가 긴 수평배관 배수관은 100mm 이하일 때는 5m라는 것은 없습니다 15m죠 그 다음에 100mm 이상 100a가 미리죠 100a 이상일 때는 30m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답은 3번이 정답이 되네요 62번 갑니다 증기와 응축수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응축수 응축된 물의 온도를 이용해 가지고 해주는 게 우리가 바로 뭐다? 벨로우즈 트랩이다 이렇게 해주죠 여기 특히 우리가 많이 쓰기에는 플로트 트랩인데 플로트 트랩 같은 경우는 플로트가 떠가지고 어떤 부자의 오르내림에 의해서 배출해 주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 벨로우즈 트랩 해가지고 이건 좀 외워주셔야 되고 정확히 종류 구조에 따라 분류할 때 종류가 아닌 것은 피셔식, 엑셀, 레이놀드식 해가지고 답은 3번인데요 우리가 한국가스공사라고 그러죠 저 같은 경우는 하도 옛날에 가지고 LNG기지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가스를 저장했던 걸 어디로? 이쪽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여기가 바로 뭐냐면 지금 이름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예전으로 얘기한 무슨 삼천리도시가스, 대한도시가스, 서울도시가스 이런 도시가스 업체들 있죠 거기다가 이쪽으로 공급해 줍니다 자 이 시간은 공급, 지금 오후 시간인데 이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가스 많이 안 쓰죠 그러니까 이때 충분히 모아둔다는 얘기예요, 탱크에 그러면 여기가 평택이라고 가져가면 평택에서 이걸 서울로 쏴준다 압력이 높아야죠 그래서 이 간을 우리는 무슨 간이라고 한다? 본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조소에서 토지 경계까지 이렇게 공급해 주는 이 간을 우리가 공급 간이라고 해요 토지 경계에서 연수기까지 들어오는 이것을 내 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까지 올라올 때 굉장히 압이 높은 걸 사용자의 사용에 적합한 압력으로 보내줘야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가번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번호, 정확기라는 얘기죠 이게 사용자에게 적합한 압력으로 다운시켜주는 거죠 이 가번호에서 탱크로 모으는데 탱크에 이게 이제 뭐가냐 우리 앞에서 나왔던 구형 탱크, 원통형 탱크, 유수식, 무수식 탱크 이런 것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답이 가스 미터식 정확기는 없습니다 종류가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고 슬리브 신축 이음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서로 끼어지는 거죠 이 안에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얘의 최대 단점은 여기죠 마모가 돼서 누설 우려가 크다는 거 신축량이 크고 신축 응력이 생기지 않는다 직선으로 이음함으로 루프에 비해서 적다 설치 공간이 배관 곡선부가 있는 것은 뭐다? 슬리브이죠 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제발 진 synthes画